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전세계가 사랑한 고전 아라비아 나이트 준비했습니다 아라비아 나이트 속칭 천일야화는 천일하고도 하루 동안 밤마다 들려주는 이야기 라는 뜻으로 아랍지역에서 떠돌던 옛 이야기를 모은 설화입니다 사랑하는 왕비의 배신으로 여성을 믿지 못하게 된 샤리아르 왕은 매일 새신부를 맞아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날 부참히 죽이게 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고성의 여성들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자 이 샤리아르 왕의 횡포를 끝내기 위해 셰이라자드라는 여인이 왕의 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천일하고도 하루 동안 매일 밤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 천일야화는 설화로서 편하게 다가오는데 절대적인 진리만을 이야긴 하진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허영과 야욕 등 본능에 충실한 주인공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날 것 그대로 비춰냅니다 이소부와 같이 권선징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 낭독할 천일야화는 아이들보단 어른들이 읽기 좋을 듯 한데요 처음에 이 절대적인 진리의 부제가 낯설게 느껴지곤 하는데 한 편 한 편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되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천일하고 하룻밤 동안 독자들을 매혹시킬 이야기 천일야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천일야화 천일야화 아주 먼 옛날 인도와 중국의 여러 섬을 다스리는 사산왕조의 한 대왕이 있었다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단 두 왕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형 샤리아르가 부왕의 뒤를 이었으며 동생 샤자마는 멀리 사마르칸드의 왕으로 봉해져 형 곁을 떠나갔다 두 형제의 밝은 정치로 2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가 이어지던 어느 날 형은 문득 동생이 보고 싶어졌다 하여 대신을 통해 친서와 함께 갖가지 진귀한 선물을 보내 동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에 동생은 크게 기뻐하며 국사를 재상에 맡기고는 곧바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샤리아르 왕 형제 왕비들의 부정을 목격한 뒤 방랑의 길을 떠나다 첫날 밤 도성 밖에서 야영을 하던 샤자마는 왕은 형님에게 줄 선물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혼자 왕궁으로 돌아왔다 헌데 방으로 들어가 보니 왕비가 침상해서 흑인 요리사와 알몸으로 껴안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왕은 정신이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직 도성이 팔아보이는 가까운 곳에 남편이 있는데도 이런 모양이네 형님의 궁전으로 떠나 오래 머물게 된다면 저 웅탐한 계집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미친 듯이 노한 왕은 두 연놈을 단칼에 내동강 내버린 뒤에 시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는 야영지로 돌아왔다 길을 가면서도 왕의 머릿속에는 줄곧 아내의 부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슬픔에 잠긴 왕의 얼굴빛은 누렇게 떠버렸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마침내 차잠한 왕은 형의 도성에 도착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는 기쁨과 반가움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는 이내 눈물을 흘렸다 형은 동생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보고 걱정하였으나 동생은 여독이 풀리지 않아 그렇다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동생의 건강은 회복될 낌새가 보이지 않았고 용하다는 의사 여럿을 불러다 한 달이 넘도록 치료를 맡겼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차잠한 왕은 줄곧 아내의 부정한 행실만을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으므로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갈 뿐이었다 어느 날 형 샤리아르 왕은 동생에게 기분도 풀 겸 함께 사냥이나 가자 청하였다 그러나 동생이 끝내 사양하자 할 수 없이 형 혼자 사냥을 떠났다 왕궁에 홀로 남은 샤잠한 왕은 슬픔과 탄식에 젖은 채 아내의 부정한 행실만을 곱씹었다 그리고는 고뇌에 시달려 수척해진 몰골로 정원만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때마침 형수인 왕비와 신여들이 정원으로 우르르 몰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내 동생은 몸을 숨긴 채 아름다운 왕비와 여인들을 지켜보았다 여인들은 정원 가운데 연못으로 몰려가 일지의 옷을 헐헐 벗어 던졌다 그런데 여자들 틈에 백인 노예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윽고 남녀 둘씩 짝을 지어 정원 구석구석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혼자 남은 왕비가 누군가를 큰 소리로 부르자 우람하고 늠름한 흑인 노예가 숲에서 뛰쳐나와 왕의 하얀 목을 감아 안았다 왕비도 그를 미친 듯이 끌어안고 알몸을 밀착시켰다 입고 두 사람은 탐욕스럽게 서로의 입술을 빨며 마음껏 욕정을 불살랐다 다른 짝들도 이에 질세라 빨고 애무하고 분탕질을 해대더니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 정원으로 사라졌다 우연히 형수의 음란한 행실을 목격한 동생은 깜짝 놀라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달랬다 아니 내 불행은 형님의 불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님은 왕 중의 왕 나만은 비교할 수도 없이 추앙받는 대왕이다 허나 궁전 안에서 이처럼 추잡한 짓을 행하다니 더군다나 형수는 흉축한 흑인 노예와 사랑 노름을 즐기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은 세상에 널려 있구나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계집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래 이 세상 어떤 산에라도 계집의 음심에 걸려들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계집들 위에 알라의 저주가 있으라 칼의 손잡이를 계집에게 내주고 그 치마폭에 쌓여있는 얼간이들에게도 알라의 저주가 있으라 그 순간 이후 사자만 왕은 슬픔을 달래고 고뇌와 절망, 원앙과 불평을 말끔히 떨쳐버렸다 저녁 식사를 차리기 바쁘게 그는 뱃속에 거지라도 들어앉은 듯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주었다 그는 알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렸다 그리고는 언제 불면증으로 시달렸냐는 듯 편안히 단잠을 잃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자다 보니 어느새 건강이 빠르게 회복된 그는 며칠 만에 이전의 건강을 되찾았다 사냥을 마치고 열흘 만에 돌아온 형은 거짓말처럼 건강해진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생은 자신이 겪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동생이 아내의 부정으로 병까지 들었다는 이야기에 형은 불길같은 노여움으로 인의 몸을 떨어댔다 그렇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수척해둔 동생이 갑자기 건강을 회복된 까닭은 뭘까 형은 동생에게 그 까닭을 거듭 캐물었지만 동생은 그것만은 제발 묻지 말아달라며 계속 회피하기 일렀다 만일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형님은 저 이상으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생이 그렇게 말할수록 형은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졌다 형이 거세게 다그치자 동생은 할 수 없이 자기 눈으로 본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말았다 저는 형수의 부정과 형님의 재난을 목격한 뒤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훨씬 위대한 군주임을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의 슬픔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우울증과 절망도 깨끗이 사라지고 마음도 전처럼 괴활해졌죠 그래서 시리와 낙담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전해들은 형은 너무 노여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허나 마음을 가라앉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 생각했다 잊고 두 형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로 사냥을 간다 속이고 왕궁을 떠났다가 밤늦게 변장을 하고 몰래 왕궁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아오자 형제는 정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잊고 왕비와 시녀들이 건장한 노예들과 함께 정원으로 몰려와 서로 분탕질을 치는 게 아닌가 왕비도 예의 그 흑인 노예를 불러내더니 거리낌 없이 알몸으로 껴안고는 비벼대기 시작했다 흑인 노예는 왕비를 으스러져라 껴안았고 왕비는 소리 높이 깔깔대며 웃어댔다 열상의 벌거숭이들은 두어 식경이 넘도록 연락의 늪에 빠져 애욕을 불살낸다 그리고는 모두 연못으로 뛰어들어 몸을 씻은 다음 옷을 입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궁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샤리아르 왕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온전히 독신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 더러운 세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내 이 알락에 맹세하오니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달한 죄악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말하였다 아우야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자꾸나 내 왕위 따위엔 미련이 없으니 알라의 대지를 돌아보도록 하자 그러는 동안 우리처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만일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 땐 이 세상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야 두 형제는 그 길로 왕국을 빠져나왔다 왕 형제 마신 여자의 유혹을 겪은 뒤 왕궁으로 돌아오다 두 형제는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바닷가 어느 목장 가운데 있는 큰 나무 밑에 이르렀다 샘물로 목을 축이고 한 시간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벼랑간 바닷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파도가 서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속에선 시커만 기둥이 쏟아올라 옥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제는 나무 꼭대기로 기어올라 숨을 죽이고는 그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내 파도가 잠잠해지자 그 속에서 마신 하나가 나타났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체구에 팔과 가슴은 몹시 억세고 넓은 이마에 살같은 먹처럼 시커맸다 마신은 머리에 수정괴짝을 이고 어슬렁거리며 육지로 올라오더니 두 형제가 숨어있는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수정함을 내놓더니 일곱 개의 강철 자물쇠를 따고는 뚜껑을 열어젖었다 잊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정함 속에서 젊고 날씬한 미녀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거인은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는 곧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여자는 잠든 마신의 머리를 살그머니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나무 아래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고는 숨어있는 두 왕을 향해 내려오라 손짓했다 형제가 말을 듣지 않자 여자는 만일 내려오지 않는다면 마신을 깨워 죽이겠단 위협을 했다 겁이 난 두 왕이 벌벌 떨며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욕정을 채워달라 요구하는 게 아닌가 만일 들어주지 않겠다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두 형제는 할 수 없이 여자의 욕정을 채워주었다 이를 끝내자 여자는 두 형제에게 반지를 내놓으라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꺼낸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꺼낸 570개의 도장 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여자가 오늘까지 흉측한 마신의 머리맡에서 몰래 정사를 벌인 남자들의 반지였다 형제는 여자의 요구에 따라 반지를 빼주었다 잊고 여자는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았다 자신은 결혼 첫날 밤에 마신에게 납치당했다고 했다 마신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여자에게 손댈 수 없도록 7개의 철새를 채운 상자 안에 그녀를 가둬 놓은 것이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그 상자를 거산바도가 일렁이는 바닷속에 쳐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며 여자는 말하였다 가련하게도 이 마신은 숙명이란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또 여자란 맘만 먹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싫다 해도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어떤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죠 여자를 믿지 말라 결코 믿지 마라 그 마음엔 바람기 가실 날 없어 기쁨도 슬픔도 전혀 아란 곳 없이 여자의 미처는 오로지 그것 하나뿐 여자의 맹세는 헛되고 헛되며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의 향연 진실로 요셉의 본을 받아 간교한 혀와 농간을 조심할지니 사탄의 께인 아담이 내쫓긴 것도 농간 때문이라네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죠 나무라지 마라 사내들이여 화를 내면 끝도 없으리니 그대들이 화를 낼 만큼 내 죄는 결국 무겁지가 않아 비록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될지라도 무수한 지난 날 숱한 여자들이 맛본 그 바람기는 가실 리 없으리니 참으로 친성받아 마땅한 세상에 다시 없는 산은 간살스러운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대산 같은 마음을 지닌 사내라네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마신에게 돌아가 마신의 머리를 다시 무릎에 올려놓더니 마신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며 형제를 재촉하기 일렀다 길을 떠나가면서 샤리아르 왕은 동생에게 말하였다 저 요상한 여자가 우리보다 몇 배나 힘이 쓴 저 마신을 다루는 솜씨를 보아라 마신은 우리가 겪은 불행보다 훨씬 큰 불행을 당하고 있다 내 그걸 보니 이제 좀 마음이 풀리는구나 두 형제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는 길을 재촉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샤리아르 왕 처녀와 하룻밤 잔 다음 죽이는 악행을 3년 동안 일삼다 샤리아르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섭정을 맡은 대신의 노고를 취한 뒤 정조를 함부로 저버린 왕비를 체포하여 때려 죽이라고 명하였다 대신은 왕비를 처형장으로 끌어내 처형을 했고 왕은 직접 칼을 빼어들고는 호궁으로 돌아갔어 시녀들은 물론이고 함께 놀아난 산의 노예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동생 샤자만 왕도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샤리아르 왕은 이 세상엔 절개가 굳은 여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불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처녀를 하룻밤만 데리고 잔 뒤에 왕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 날 아침이면 모두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맹세를 하게 이르렀다 왕은 그 맹세를 지켜 그날부터 처녀와 하룻밤 잔 뒤에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죽여버리고 만다 그런 왕의 끔찍한 맹세가 삼년이나 이어졌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왕을 저주하고 왕과 나라가 망하기를 안락해 빌 지경이었다 여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성 안에는 왕에게 바칠 만한 나이가 찬 처녀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은 대신에게 또다시 처녀 하나를 데려오라 명하였다 허나 온 나라를 뒤져도 처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대신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슬픔과 근심에 떨었다 마침 대신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샤라자드 작은 딸은 두냐자드였다 큰 딸은 박식하고 총명하며 교양있고 쾌활하며 상냥하기까지 했다 또한 역사나 철학, 예술 등의 모든 방면에 학식이 풍부했고 기회가 넘쳐 흘렀다 특히 옛 나라들과 과거의 통치자에 관한 많은 역사서를 수집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샤라자드가 근심에 휩싸인 아버지를 보고 이내 물어왔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무척 어두운 걸 보네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생긴 것이요 근심에 관해서라면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답니다 슬퍼하는 이에게 일러주게나 슬픔은 언젠가는 봄는 녹듯하고 즐거움에도 끝이 있게 마련이듯 근심 또한 곧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이에 대신은 딸에게 근심거리를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샤라자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님, 일낮게 맹세컨대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임금과 여자들을 모두 파멸해서 구해낼 방법을 말이죠 결혼을 하겠습니다 임금과 딸이 왕과 결혼한다는 얘기에 아버지는 펄쩍 뛰었으나 샤라자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임금과 결혼시켜 주세요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슬람의 처녀들 대신하여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딸의 어리석은 생각을 꾸짖었다 딸이 세상일에 어두워 뒷일을 생각지 못하고 목숨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했다 허나 그래도 샤라자드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한 상인의 당나귀가 겪은 끔찍한 봉변을 딸이 똑같이 겪을까 걱정되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황소와 당나귀 이야기 한 상인이 있었다 알라는 그에게 짐승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주었다 다만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하며 안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는 게시를 내렸다 어느 날 상인은 외양간에서 황소와 당나귀가 대화하는 걸 들었다 황소는 죽어라 일만 하고 매까지 맞으며 구박을 당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배불리 먹고 노동도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당나귀의 발자를 한없이 부러워했다 이에 당나귀는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기만 눈물을 흘리며 골탕을 먹는 황소를 보며 이내 바보라고 비웃었다 그리고 황소에게 한 가지 꾀를 일러주었다 다음 날 황소는 당나귀가 일러준 대로 꾀병을 빙자하며 먹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머슴이 재 아무리 끌어당겨도 꿈쩍하지도 않았다 구유의 콩 여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 허나 상인은 이미 사연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당나귀를 혼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하인도로 당나귀를 끌어다 목에 쟁기를 걸어 하루 종일 황소가 하던 일을 부리게 했다 당나귀는 하루 종일 황소 대신 죽어라 들일을 해야 했다 당나귀가 힘이 들어 쓰러질 때마다 모슴은 당나귀의 옆구리가 빨갛게 벗겨지고 허리가 푹 꺼지고 목덜미가 멍에 채 꺼지도록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질 해댔다 해가 저물어 외양간으로 돌아올 쯤이 되자 당나귀는 초죽음이 되어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할 지경이었다 반면 황소는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며 배부르게 양껏 먹으면서 당나귀가 자기 대신 혼이 나고 있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좋은 꾀를 일러준 당나귀에게 신의 축복을 빌어댔다 황소의 공치사에 당나귀는 바싹 약이 올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에휴, 남의 일에 잘난 채 나선 덕분에 이런 꼴을 당한 거야 하지만 고귀하게 태어난 내 성품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 어느 시인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말야 딱정벌레가 풀 위에 걸어간들 향초에 고운 빛을 발할 리냐 거미파리가 우물트고 산들 화려한 공실의 얼룩이 질리랴 조개가 비록 세상에 바람을 쐔들 티없는 진주의 가치가 사라질랴 아무튼 하루빨리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다가는 내가 죽을 판이니 이를 어쩐담 당나귀는 물 먹은 손마냥 피곤한데도 꾀를 짜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아버지는 샤라자드에게 꾀가 모자라면 당나귀처럼 몸을 망치는 법이니 괜한 모험을 하여 아까운 인생을 망치지 말라 라며 충고했다 그래도 샤라자드가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는 역정을 냈다 상인이 아내를 혼내준 것처럼 혼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인이 아내를 어떻게 혼내주었는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나귀가 혼이 난 날 밤 상인은 또다시 당나귀와 황소의 대화를 엿들었다 황소가 당나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당나귀는 황소에게 이젠 꾀병 같은 건 그만둬 만약 더 꾀를 부렸다간 백정에게 끌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며 겁을 주었다 다음날 황소는 당나귀의 충고대로 꼬리를 바짝 쳐들고 방귀까지 끼어가며 힘차게 내달렸다 이를 본 상인은 껄껄 웃었다 아내는 남편이 웃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나 아무리 웃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졸라도 남편은 알라의 명령이라 절대 비밀을 말할 수 없어 라며 거절하는 것이다 아내는 막무가내로 때를 썼다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상인은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다음 죽어야겠단 결심을 했다 다음날 상인은 부모와 형제, 친척과 이웃들을 모두 부른 다음 법강과 공증인을 세워놓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알라의 명으로 비밀을 입 밖으로 낸 죄로 죽게 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내에게 양보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뇨, 남편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비밀을 알아내고 말 거예요 라며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상인은 죽음을 결심하고 목욕을 하러 바깥 채로 나갔다 마침 그때 바깥 채에서 수탁과 개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개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자 수탁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개는 자신의 주인의 목숨을 구할 방도를 물었다 이에 수탁은 말하였다 흠, 저 뽕나무 가지를 꺾어서 옆에 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등어리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면 마님은 울고불고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진 아무것도 묻지 않겠어요 하면서 맹세를 할 게 뻔해 그럼 또 한 번 호되게 때려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평생 아무 고생 없이 지낼 수 있어 그 수탁의 말에 상인은 무릎을 쳤다 그는 뽕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만 비밀을 알려줄 테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불문곡직 사정없이 아내의 온몸을 후려갈겼다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낸 황급히 용서를 빌고는 앞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샤라자드 왕과 첫날밤을 보내며 꾀를 내어 천일야화를 시작하다 정 내 말을 안 들으면 상인이 아내에게 한 것처럼 너를 매질할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샤라자든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대신은 딸의 결심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은 왕 앞으로 나아가 오늘 밤 자신의 큰 딸을 왕에게 데리고 오겠다고 아뢰었다 샤라자드 왕은 크게 놀라였다 대신에 딸만은 특별히 제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그대의 손으로 딸을 죽이라고 할 텐데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임금님께 시집가겠다 결심한 것은 오히려 제 딸입니다 온갖 말로 다 일렀지만 딸에는 듣지 않고 오늘 밤 오겠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이에 왕은 크게 기뻐하고 당장 오늘 밤 딸을 데리고 오라 명하였다 대신은 딸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고는 비탄에 잠겨 알라께 이렇게 빌었다 알라신이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고독에 단식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한편 샤라자드는 왕궁에 들어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샤라자드는 특별히 동생 두냐자드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부탁하는 말을 명심해야 해 내가 임금께 부탁해서 너를 부를 테니 꼭 궁전으로 들어와야 해 그리고 임금과 내가 잠자리에 든 다음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거든 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 졸라 만일 신의 뜻이 맞다면 이야기 덕택으로 우리 두 자매는 살 수 있어 그리고 피에 굶주린 임금님도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윽고 밤이 되자 샤라자드는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 샤라자드와 잠자리에 든 왕은 온갖 희롱 끝에 처녀를 뺏으려고 하는 순간 샤라자드가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생이 보고 싶으니 동생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허락하자 두냐자드가 궁전으로 들어왔다 두냐자드가 왕의 침상 밟지 않자 안심한 샤라자드는 마침내 왕의 몸을 받들었다 서로의 세심한 뇌므로 두 사람은 마침내 연락에 이르렀다 이윽고 세 사람은 잠을 청했다 한밤중이 되자 샤라자드가 두냐자드에게 눈치 댔다 그러자 두냐자드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언니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인자하신 임금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해줄게 마침 왕도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던 참이었던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그래 어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하여 천일야와의 첫날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새 노인의 기담을 듣고 상인을 살려준 마신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상인은 더위를 식히려 나무 그늘에 앉아 빵과 마른 대추를 먹고 있었다 마지막 대추를 다 먹고 나자 상인은 대추씨를 힘껏 멀리 던졌다 그 순간 놀랍게도 구름을 찌를 듯 거대한 마신이 난데없이 나타났다 마신은 상인에게 다짜고짜 칼을 휘토르며 죽이겠다 덤벼들었다 그의 말로는 자신의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네놈이 대추를 먹고 씨를 던졌을 때 마침내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에 맞고 죽었단 말이야 상인은 어이가 없었다 그건 우연한 사고로 고의가 아니었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마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상인을 움켜잡고 질질 끌어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선 단칼에 죽이려 했다 이에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나직이 한 시를 읊었다 세월은 축복과 재앙의 날이 엇갈리며 흐르나니 인생에도 앞뒤가 있어 희비가 늘 붙어 다닌다네 그댄 정령 아는가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고통을 맛보는 자 숲속의 거인뿐이라는 걸 그댄 아는가 시신이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 때 고귀한 진주는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저 하늘 무수히 많은 별 가운데 기우는 건 오로지 해와 달 뿐이라네 즐거웠던 날들은 홀로 반추하는 것도 좋고 운명이 사랑하는 고뇌를 잊는 것도 좋다네 편안한 밤 편안히 그대의 오만을 부를지라도 밤의 지긋한 축복은 끝내 재앙을 낳는다네 상인이 노래를 마치자 마시는 쓸데없는 소린 집어치우라며 다시 내려칠 듯 달려들었다 이에 상인은 이제 죽겠구나 체념하고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집에 가서 할 일을 하고 오게 해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빚도 갚고 재산도 정리하고 저 자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 내년 봄엔 틀림없이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다 상인이 하도 울며 매달리자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든 마시는 거듭 다짐을 받고는 상인을 놓아주었다 상인은 집에 돌아가 뒷일을 수습한 다음 수위를 입고서 가족과 눈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곧장 길을 떠나 마침내 마신과 약속한 장소에 당도했다 그날은 때마침 정월 초하루였다 상인은 홀로 앉아 망연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한 노인이 목에 사슬을 건 영양을 끌고 다가왔다 노인은 상인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연을 물어왔다 상인에게서 기구한 내막을 듣고 난 노인은 결말이 궁금하여 가지 않고 남아있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한 노인이 두 마리의 검은 개 사냥개를 끌고 다가왔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두 노인과 상인이 그동안의 사연을 나누고 있는 중에 이번엔 또 다른 한 노인이 잘생긴 암탕나귀를 끌고 나타났다 이렇게 또 새 노인은 상인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함께 슬퍼했다 상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보기 위해 새 노인은 떠나지 않고 함께 남아있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 후 순간 굉장한 모래바람이 불더니 입구 칼을 치켜든 마신이 우뚝 나타났다 마신은 눈에 분노의 불꽃을 튀기며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 상인에게 덤벼들었다 그 순간 첫 번째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마신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마신님 지금부터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영양과의 기구한 인연을 얘기해 드릴 테니 만약 재미있다고 여겨지거든 상인의 피를 3분의 1만 제게 주지 않으시렵니까 마신은 흥미를 보였다 뭐 깜짝 놀랄 만큼 기막힌 이야기라면 내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번째 노인의 이야기 영양이 된 아내 이 영양은 다름 아닌 내 큰아버지의 딸이자 서른 애를 함께 살아온 제 아내입니다 아내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해 불행하던 저는 접을 얻어 다행히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열다섯 해가 흐른 어느 날 저는 도성에 볼일이 있어 물건을 싣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엔 마술과 점술에 뛰어난 아내가 접을 암소로 아들을 송아지로 변신시켜 둘 다 소먹이는 사람에게 내주고 만 겁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접, 아들도 보이지 않았죠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접은 죽어버렸고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 소식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는 슬픔에 잠겨 일년을 꼬박 울며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알라의 대제일이 되었죠 푸짐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소먹이꾼을 시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로 그 암소의 목을 배려할 때마다 암소가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고 어쩐지 죽인 게 영 내키지 않았소이다 그래서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 소먹이꾼도로 죽이라고 했습죠 그런데 나중에 그 소먹이꾼이 전하는 말이 그 암소는 살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저 가죽과 뼈만 남은 소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 괜히 죽였다간 후회만 남을까 싶어 소먹이꾼에게 가지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먹이꾼에게 그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 역시 절 보자마자 코삐를 끊고 달려와 응석을 부리며 반가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훌쩍훌쩍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엾은 생각에 송아지를 도로 데려가고 그 대신 어린 남수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반드시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수를 죽여 후회 막심을 하고 있었던 생각이 떠올라 이번만큼은 아무리 아내가 우겨도 송아지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죠 하지만 아내는 송아지를 잡지 않으면 남남이 될 거라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내 그 송아지를 죽이지 않고 손목이꾼에게 데려가 외양간에 놓아두라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날이 밝아오자 자라자드는 이야기를 그쳤다 동생 두냐자드가 임금 덜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언니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그러자 샤라자드가 말하였다 그래? 임금께서 날 살려주신다면 내일 밤엔 훨씬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텐데 왕은 이 말을 듣고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알락게 맹세하건대 이야기가 모두 끝날 때까진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첫날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샤라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튿날 소목이꾼이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줄 테니 상금을 듬뿍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을 할 줄 아는 자기네 딸이 송아지는 제 아들이었고 죽은 암소는 제 첩이었다는 걸 밝혀냈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숨에 달려가 소목이꾼 딸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목이꾼 딸은 두 가지의 조건을 요구하더군요 하나는 제 아들과 자기를 결혼시켜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들에게 마술을 건 여자 즉 아내에게 똑같이 마술을 걸어 가둬두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아내의 원한을 사게 돼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제가 수락을 하자 소목이꾼의 딸은 송아지를 다시 아들로 변신시켰고 아내를 영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소목이꾼의 딸은 결혼해서 잘 살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죽은 뒤에 아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로 박랑이 길을 떠났습죠 저는 아들의 소식을 찾아 헤맨 끝에서야 겨우겨우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신은 재밌는 이야기라며 약속대로 노인에게 상인의 피 3분의 1을 주겠다고 했다 이번엔 두 번째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노인과 그의 형제인 검은 사냥개 두 마리의 사연을 듣고는 신기하다 생각한다면 자기에게도 상인의 피 3분의 1을 달라고 했다 마신이 허락하자 두 번째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노인의 이야기 개로 변한 두 형 두 마리의 개는 제 형들입니다 저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우리 삼형주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삼천 뒤려함을 공평하게 분배받아 모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은 외국으로 떠나 대상과 함께 떠돌았고 나는 가게를 차려 착실하게 돈을 모아 원금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날 근형과 작은 형이 거지가 되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두 형들에게 불안한 내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 주고 나서 다시 장사를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허나 두 형은 틈만 나면 그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졸라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도 조르는 바람에 결국 여섯 해가 들은 뒤 두 형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보니 이미 두 형은 주색 잡기와 탕탕한 생활로 제가 줬던 재산을 죄에다 당진하고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형들을 쟁망하지 않고 제 가게를 청산하고 받은 육천 금화를 반으로 나누어 삼천 금화는 재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땅에 묻어두고는 나머지 삼천 금화를 갖고 장사를 떠났습니다 이윽고 우린 배를 한 척 빌려 날마다 항해를 계속하였죠 한 달이 지난 뒤 모두 계산해 봤으니 그동안 원금을 제하고도 꼭 열 배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항해를 떠나려는데 문득 해변에 남루한 옷을 걸친 소녀 하나가 눈에 띄었죠 소녀는 내게 다가와 손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든 조는 소녀를 아내로 받아주었죠 그렇게 항해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어린 아내에게 사로잡혀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그 바람인지 형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죠 저를 시기했던 나머지 두 형들은 내 재산을 빼앗을 음무를 꾸미고는 저와 아내가 잠든 사이에 조이를 바다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는 저를 바다에서 건져 어떤 섬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래 저는 마녀신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 그만 첫눈에 당신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가 거지같은 차림으로 청혼했는데도 진심으로 저를 아내로 맞아 아껴주셨습니다 아여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해드린 겁니다 마녀신은 두 형을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죽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를 나는 형제임을 내세워 제발 자비를 빌어달라 사정했습죠 아내는 제 소원을 들어 용서하기로 약속하고 저를 안고는 헐헐 날아 우리 집 지붕 위에 올려다 놨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묻어두었던 돈을 반해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밤이 되어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두 마리 개가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동생들이 두 형에게 마술을 걸어 개로 변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주는 아내를 찾아 애걸하였으나 이미 한 발 늦어버린 뒤였죠 어쩔 수 없이 10년 동안 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두 형이 잘 참아주었으므로 저는 이 두 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아내의 동생들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마시는 재밌는 이야기라며 약속한 대로 상인의 피 3분의 1을 주기로 했다 이때 세 번째 노인은 두 노인의 이야기보다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나섰다 세 번째 노인의 이야기 암탕나기로 변한 아내 사실 이 암탕나기는 제 아내입니다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와 보니 아내는 흑인 노예와 음탕한 관계에 빠져 있었죠 하하 아내는 날 보자마자 물을 뿌리고 주문을 외워 순식간에 나를 개로 변신시켰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주는 이것저것 거리를 기웃거리다 어느 부족한 앞에서 버려진 뼈다귀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족한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었죠 그런데 마침 그 딸이 마술을 할 줄 알아 즉각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딸은 조문을 외워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는 원래 내 모습을 찾아주었죠 저는 그 딸에게 맛을 익힌 뒤에 집으로 돌아가 잠든 아내를 암탕나기로 변신시켰습니다 마시는 암탕나기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암탕나기는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마시는 재미있어하며 상인의 피가 온대에 나머지 3분의 1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마시는 새 노인의 얼굴을 보아 상인을 용서해주기로 했다 새 노인의 재미있는 이야기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자 상인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노인들을 껴안으며 고마워했다 짐승들과 옥수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바닷가에 한 쌍의 공작새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사자를 비롯한 다른 짐승들이 무서워 밤에는 나무에서만 자고 낮에만 겨우 먹이를 찾아 내려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더 견디지 못해 결국 그들은 샘물이 흐르고 수목이 우거진 한 섬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그 섬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다 들오리 한 마디가 잔뜩 겁을 먹고 와서는 허둥대며 다가왔다 들오린 아담의 아들에게 당한 끔찍한 사건을 들려주었다 들오리가 공작새 부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어느 날 꿈속에서 아담의 아들과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담의 아들을 조심하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간이란 놈은 교화라고 간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의 꿰맹수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갈지 모른다 그들은 물고기를 속여 낚아채고 화살로 새를 쏘아 떨어뜨리고 코끼리까지 속여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니 각별히 조심해라 나는 경계의 목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 뒤부터 늘 불안과 걱정으로 잡을 안속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인간의 나품께 빠지지 않을까 혹은 도저히 걸리지 않을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마음이 울적해진 저는 어느 날 저녁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침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던 새끼 사자가 저를 불렀죠 그 역시 아버지 사자로부터 항상 인간을 조심하란 주의를 들었습니다 한데 오늘 밤 꿈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보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연신 새끼 사자의 용기를 폭돋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사제님 백수의 대왕이신 당신마저 인간을 무서워하면 되나요 저는 당신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 아담의 아들을 만나면 죽여주실 거죠? 저는 인간만 생각해도 무서워서 소름이 끼쳐요 그런 저의 말에 용기 백배한 새끼 사자가 벌떡 일어나 달렸습니다 저도 그를 뒤따랐죠 갈림길에 왔을 때였어요 자욱한 먼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면서 당나귀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인간에게서 도망쳐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등에는 늘 인간을 태우고 달리면서도 온갖 욕설을 듣고 매질을 당하다가 늙어서 달리지 못하게 되면 또 물장수에게 팔려가 무거운 물을 운반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단식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쳐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말이 나타났어요 그 역시 죽어라 달리며 울고 있었죠 인간이란 작자는 족쇄를 채우고 밧줄로 묶고 높다란 못에 곧비를 매어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팔에는 판자를 붙이고 등에는 안장을 얻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곧비를 쥐고 피가 날 때까지 내리치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이리저리 타고 다니다가 결국 늙어서 기운이 없어지면 방앗간에 팔아버린다며 울먹거렸죠 거기서 죽도록 맷돌을 돌리다 보면 결국 토살업자에게 팔려가 가죽은 벗겨지고 기름은 녹여 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의 신세라며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말 역시 인간이 무서워 하루도 견딜 수 없어 도망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낙타가 달려왔습니다 낙타 역시 인간이 무서워 도망치는 길이라고 했어요 인간들은 자신에게 사냥터를 꼬아 만든 밧줄로 코를 쳐박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밤낮 없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장거리 여행을 다니다 늙으면 도살장에 데려가 죽이고 고기를 팔았다면서 인간의 악랄한 처사를 비난했죠 낙타를 비롯해 당나귀와 말은 인간에게 쫓기는 몸이라 한시밥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새끼 사자는 그깟 작은 인간 하나 때문에 호들갑이냐며 코방귀를 끼웠죠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 밟이는 걸 보여주고 그 뼈를 몰아뜯고 그 피를 쫙쫙 빨아먹고 살은 너에게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글쎄요 사자님 아담의 아들놈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활한지 모르시는군요 괜히 그러시다가 되려 당할지도 모릅니다 낙타가 말했습니다 포항무도한 복권 밑에서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나라를 떠나는 길 뿐이라고 말이죠 인간에게서 도망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었죠 이때 키가 작고 손발이 마른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깨엔 목수 연장을 넣은 괴짝을 짊어지곤 머리에는 나뭇가지와 판잘리고 있었죠 노인은 새끼 사자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는 한껏 사자를 지켜세우며 잔살을 쏟아낸 다음 울면서 탄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세상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임금님 힘도 뛰어난 임금님 제발 알라께서 그대의 저녁에 축복을 주시고 그대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을 저를 괴롭힌 자 제게 고통을 준 자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새끼 사자는 으쓱하며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겠노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 저는 목수입니다 저를 괴롭힌 자는 실은 아담의 아들로서 내일 아침이 밝으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새끼 사자는 아침까지 자지 않고 밤새 기다렸다가 인간이 나타나면 잡아먹으려고 작정했죠 사자는 목수와 함께 산길을 동행했습니다 목수는 사자왕의 대신인 산고양이의 집을 지워주러 가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집에 살면 인간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인간으로부터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말에 솔깃한 새끼 사자는 산고양이 집보다 먼저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 위협했습니다 목수는 할 수 없이 새끼 사자의 집을 짓기 시작했죠 판자를 못으로 박아 상자 모양 집의 커다란 출입구 구멍을 뚫고는 거기다 큰 문을 단 다음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많이 뚫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사자더러 몸에 맞는지 봐야겠으니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했죠 사자가 엉금엉금 상자 안으로 기어들어가 사자가 엉금엉금 상자 안으로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앉자 목수는 사자 꼬리를 상자 안으로 집어넣고선 과당 하고 문을 닫고 못을 쳐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목수는 껄껄 웃으며 어리석은 사자를 비웃었죠 사자는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조심하라던 그 인간이 목수임을 깨달은 겁니다 허나 임익 때는 늦었죠 목수는 상자 옆에 구덩이를 파고는 상자를 그 안으로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른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는 새끼 사자를 태워 죽였죠 이 광경을 목격한 나는 인간이 무서워 벌벌 떨며 이틀 내내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공작새 부부는 떨고 있는 들오래를 위로하고 친구로 사이좋게 지켜주겠다고 안심했다 때마침 나타난 영양 한 마리도 함께 변치 않은 우정을 약속하고 사이좋게 어울려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풍랑으로 길을 잃은 배 한 척이 섬에 포류해 왔다 선원들은 섬 여기저길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공작새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영양은 사막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들오린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조심했건만 불행이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엄습하며 운명을 올감했다 영양은 도로리가 죽은 건 인간 탓이니 모쪼록 인간을 조심하자고 말했다 허나 공작새의 생각은 달랐다 들오린 스피나알라 신에겐 영광이 있으라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작새와 영양은 열심히 알라를 친송하는 송사를 외워댔다 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천일간의 이야기 천일야화 라는 작품 낭독회 보았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천일야화에는 수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천일야화 속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초반에 조금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표현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순화를 해야 할지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작가님 혹은 번역가님의 글을 수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낭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날이 많이 풀렸어요 날이 많이 풀렸는데 아직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낭독 진행하였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